어머님,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무엇이 다를까?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학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옆집 엄마, 과외 선생님? 가장 좋은 것은 공부 잘했던 현역 대학생 형의 조언이 아닐까? 이 책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아이로 통했던 전교 1등 의대생이 자신이 직접 효과를 본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학습법을 알려주는 책으로 초중고로 이어지는 평생 공부 습관을 들릴 수 있는 노하우와 자기관리비법, 생활지도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국어, 영어, 수학 각 과목별로 초등 시기에 해두면 좋은 공부법과 초등 공부와 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을 다루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입시와 공부법이 궁금한 초등 학부모를 위한 저자만의 내신 및 수능 준비 노하우를 다루고 있다. 자녀의 학습과 입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교 시기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넘어 아이에게 평생 공부 습관을 드리고 싶은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단 한 권의 초등학습 및 생활지침서이다.